U.T 그냥 꼬맹이들 같은게? 야! 아우! 야!야 아우야....잠깐만 호! 호! 총으로 조금씩 때려 야 일로와 최대한 빨리 많이 요리하자 모든 것이 육사 지미를 떠버렸다 어 좋아요 히스테리아 모드 야 이거 문어발이 아직도 뭔가 잘못됐대 박자에 끼어들 틈을 못찾겠대 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울지 않기로 약속했네요 알았죠? 뭐야 잠깐만 아유 레디? 뭐지? 미니게임 같아요 잠깐만 히스테리아 모드 어어 고맙대 내 덕분에 뭔가 다 하긴 내가 다 했지 가서 무이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달래요 아 무이들 이노몽주들 이노들을 보러 가자 자 빠르게 죽고 무이들이 어디있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는 해결되고 이제 하나만 남아 깨우는게 고역일수도 있겠지만 굴자매들이 오늘 밤 무대를 빛내줄꺼야 굴 굴 굴자매? 굴자매? 이 인어가 아니라? 야 굴 굴자매 차라리 운방울자매 어어 쟤 뭐지? 우선은 굴 굴자매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 굴이라도 이쁘게 그래 맞아 막 의인화한거 있잖아요 그런거 보면은 해산물들도 되게 이쁘게 굴이라 그러면은 우선 새하얀 피부가 아주 윗뜸이네요 아주 윗뜸이네요 자 이들와 어디 빨랐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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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너무 위험한데 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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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이키가 눌려지다가 왜 마냐 그렇지? 한번 더 그렇지? 일로와 어디 어디 요거는 그 요거 보니까 조금 성능이 낫건데 여러분들 그 통영 쪽에 가면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종식을 해주는데 야 그렇게 난리가 난다네 그거 한입 먹으면은 그냥 어? 악마랑 그냥 영혼을 그래 뭐 거래할 수 있을 정도는 그렇게 맛있다네 간장게장 먹고 갈래? 오 얘네 범위가 상당히 길어요 어어? 어어 깜짝이야 어깨 자 아 아 에이 무게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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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리를 하고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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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쑤셔 쑤셔 육사 진비 어 어 어 오케이 아 다 처리됐다 어 굴자매 야 아 정말 그래 이 이 게임이 여성 캐릭터들이나 난 앨리스가 이쁘니까 다른 여성 캐릭터들도 이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기대한 내가 나빠 둘 셋 안되네 자 보니까 여러분들 주무시고 여러분들 일어나요 오늘 좀 방송을 오래하고 있다 이거 못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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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거 같죠 내가 못올라 가는거지 내가 내가 못올라 가는거지 자 자 보자 어어 난자고리야 난자고리야 가 올라가고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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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면 표면이라고 할까요 좋았어 잘 가고 있어 저기 보니까 기억이 있고 어 숨겨진 길이 있는거 같아요 HP 회복하고 오 오 진주님 꽤 계시네 에헤 감동이에요 고마워요 요거 본편만 녹화를 하고 오늘은 어 방종을 하고 나도 영상들 좀 확인해보고 마비노기를 좀 즐겨야겠어요 가자 앨리스 이게 지금 어느정도 게임을 진행을 한걸까 어 그러고보니까 이빨도 많이 모았네 아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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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반 아 이거 되게 길어요 중반이겠지 그래 그래요 맞아 나도 중반일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엔딩 보고나서 엘리언 아이솔레이션 할건데 이 게임을 이 게임이 영원히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 아 굴자매라 그랬죠 얘 아직 얜 아직 안 깼어 언니 얘가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잠깐만 에이 무기 강화일걸 무기 강화가 되려나 쫄병들 다 쳐있어 뭐 그래 이빨 먹어요 어디 된병 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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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네보니까 진짜 간장게장 먹었다 양경게장으로 한번 통영 가야된다 개장정식을 먹고 싶다 양경게장이랑 간장게장이 동시에 나온대요 개장정식을 하면은 근데 그 양이 살인적이래 양도 많고 양이 살인적이었다면은 맛은 그냥 극락을 맛보게 한다는데 정말 맛있대요 어이 우리 왕은 아직 왕언니가 도착을 안 했대 우리 바르 어 바다연극단에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굴자매 우리 무희들 굴자매 무희들을 다 깨웠고 근데 새자매인가 보네요 왕언니가 아직 안왔다 그러죠 지금 진주님도 좀 졸리지 않나요? 어? 저거 굴 진주 저거 조금씩 졸음이 입질이 오지 않나요? 지금 오래하긴 오래했어 이게 뭐야 아 공연 포스터가 엉망이 되었대 원래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복수 오빠가 절 산채로 헤쳐먹을 거라 그러는데 공연 포스터 공연 포스터 야 잠깐만 주변에서 4개의 퍼즐 조각을 모으면은 퍼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을 움직여 완성된 그림을 만드세요 제한된 횟수 네어에 완성해야 되니 주의하세요 진정 너도 나처럼 물건을 올바로 정리하기 힘들기 말다니 말다니는 소리 어 진짜야 굴자매야 이거 녹화 영상 보시면은 굴자매 어 바다 용궁의 으뜸가는 최고의 미모 굴자매 그리고 몸매 굴자매 그리고 영양가 굴자매 알았어 포스터 고치는 거 자꾸 도와달래 그리고 복수 5파 여기는 그냥 올라가겠지 조각 4개를 주워야되는데 포스터 4개가 필요한데 지금 2개 주웠고요 야 포스터를 뭐 요럴때다가 해놨어 저기 있네 아 알았어 알았어 저거를 야 저 빨리 움직이 아우 야 오케이 탔고 어 빨리빨리빨리 죽고 나가 아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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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왠집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래서 안 죽고 어? 여기 아까 보이네 하나 어디있죠? 하나 어디있을까 여긴 없는거 확실하죠? 저 반대편에 뭐가 있나봐 얘가 굴자매의 왕언니야 여기인거 같은데 어? 어? 아 위쪽엔 저쪽이야 아 어? 아 요 어? 또 나왔어? 어디? 잡았다 잡았다 너만 남았다 풀고 아우 야 야야야야야야 대포를 쏴 대포를 쏘라고 이 정도 거리면 대포 쏘겠죠 안 쏘나? 어? 어 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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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이제 쏘려고 하네요 라 라 라 라 라 라 오 오케이 넌 끝났어 통영으로 돌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일요일날 누굴 걸 잠깐만 자 이제 퍼즐 맞추기에요 24회 어 음 요거를 어떻게 올리지? 어 그니까 이거 하는 법이 뭐야 컨트롤 컨트롤 E R 선택 아우 키좀 알려주지 엔터 선택을 어떻게 하는거지? 컨트롤 롤 알 알 알 알 엔 엔터 음 Q R F F R 음 야 어 진짜 어 진짜 너무하네 음 1번? 아 마우스 클릭인가? 아니야 에 그니까 이게 굴자매 때문에 있네요 어 이게 키가 뭘까? 아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고 어 보자 어 어 음 이렇게 내려가고 내고 음 내고 이렇게 하고 열일곱 번 남았어요 요거랑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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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 음 요고 아야야야 잘못됐다 다시 갈게요 미안해요 다시 갈게요 음 글씨부터 글씨부터 올리자 요고 요렇게 요렇게 됐죠 어 아 목소 오파한테 죽을 뻔했어 가자 가자 이빨대를 모아 아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맞아 뭐지 맙소사 목소 당신이 어 거짓말쟁이 해구의 살인위기였군 아이 세상 잘하는게 세상 잘하는게 참 웃기지 앨리스 내가 니놈을 가만둘거 같아 그럴 처지가 아닐텐데 쇼를 완성시킨건 너야 앨리스 이 살인극의 공범일 뿐이다 자 쇼타임일에서 말이야 같이 놀아줄 팬놈들이 많으니 심신하지 않을거야 앨리스 어 쇼타임이 된다고? 어 그리고 저작권료 그리고 그 나으른 돼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된거 같은데 오케이 거기가지 땡치라 허소리는 그만하 자 부끄러운 줄 아나 이 거짓말쟁이 어쩔 수 없었어 배우는 거짓부렁을 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거든 너도 잘 알고 있을거야 무슨 소리야 여기 다 또라이들 밖에 없어 뭐지? 바닷귀신 오 진짜 바닷귀신이네 가자 자 육사 심의 육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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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 어 가자 끝났어 아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자 피탄만 들어봐 나 오오오오오야 오 그냥 공식도 안해 일로와 아 미리 업그레이드 할걸 됐다 업그레이드해 무격 업그레이드 자 복팔검 4단계로 업그레이드 했죠 4단계로 업그레이드 했죠 어이 뭐 올 올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어 뭐 당연한거야 어이 참 어디 잠깐만 야 이거 공동묘지 같은덴데 뭐지 어 바닷귀신 나와 나와 어딨어 야 잠깐만 아잠깐만 야 임팩트가 상당히 더 화려해졌죠 아 큰일 났다 아 피곤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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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 아 아 아 요 땅속에 들어간 멀록들 아 얘네들은 그거 하면 돼요 금기로 내려치면은 땅속에 숨은 애들이 튀어나와 요렇게 어우 야 큰일 났다 HP 멀록 아 바닷귀신을 나중에 처리하고 이 멀록들부터 이 멀록들부터 HP가 얼마 없으니까 사릴게요 하나 잡아봅다 HP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그냥 히스테리아 모드 히스테리아 모드 히스테리아 모드 어딨어 어딨어 고생이니? 됐다 히스테리아 아 적이냐 아군이냐 부탁한다 헬리스 선장의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날 도와다오 내 선원들이 목수에게 소화 육신을 잃고 차가운 이 바다를 헤매고 있다 그들의 처주를 풀어주고 안식을 찾는다오 어 그냥 스스로 안식을 찾으면 안 되나요? 그게 쉽지가 않아 자아가 없으면 자유도 존재할 수 없거든 나는 생전에 자유시간 되게 좋아했는데 달콤해갖고 아트라스는 너무 달어 이빨이 아플 정도였지 맞아 아트라스는 좀 너무 달죠 자유시간이 딱 적당해 어디지? 아까 문이 열렸죠 어 내가 어디로 왔지? 어 어 저긴가봐 야 세개 이 똑같이 생긴게 세군데가 있는거 보니까 딱봐도 그냥 어 차례대로 하라는거죠 흠 치 치 6 10 삶 6 7 6 7